마부하이 필리핀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던킨 필리핀의 새로운 앰버서더가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던킨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보스턴 크림 도넛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차갑게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던킨에서 단팥이 들어간 도넛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서부터 많은 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던킨 필리핀과 함께할 모습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라마